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주경영학이라는 책입니다. 김원지음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명리학을 일상에 적용해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운명을 이해하고 운을 활용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운명을 탓하지 말고 운을 경영하라고 하는데요. 운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습관이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그릇이 따로 있고 성공과 실패의 시기도 각기 다르며 각자가 느끼는 행복과 고통의 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내 모습이 불만스러워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운명을 확 바꿔버리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습관을 확 바꾸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습관이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양치질을 하고 아침밥을 먹는 그런 식의 습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란 특정한 사건에 반응하는 나의 일관된 대응 방식이나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상사가 힘든 일을 시킬 때 이건 내 전문성과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일을 누구와 같이 하면 잘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업무 성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애매하게 있느니 구직활동을 좀 더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더라도 일단 일을 하면서 다른 기회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태도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일을 거절하는 것이 적절할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곳에 취직한 결과 커리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정작 다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 역시 평소의 자기 패턴대로 흘러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매번 결정 시기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잦을 것이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그 성급함에 재발등을 찍는 일이 자주 벌어질 것입니다. 즉, 평소의 의사결정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상황이 크게 바뀌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하는데요. 회의 때는 욕만 안 했지 부하 직원들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스트레스성, 위계양과 정신적 불안증을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사주를 살펴보니 이 사람은 전진밖에 모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실제로도 타고난 공격수로 회사의 모든 애로사항을 다 해결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난세의 영웅상과 태평성대의 인재상은 다릅니다. 그는 개척기나 난세에는 자기의 본분을 다해 큰 영웅이 될 스타일이지만 태평한 시기에는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은퇴해야 할 팔자인 것입니다. 고속 성장의 시기에는 타고난 사주대로 자신의 장점인 공격성을 발휘하는 것이 환경의 요구에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자 그 특징은 오히려 단점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운명대로 살자면 이제 회사를 떠나야 하지만 더 승진하고 싶다면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습관을 안 바꾸면 타고난 운명대로 살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타고난 사주 팔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도 성인이 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 또한 바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속 회사에 머무르고 싶다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줄 동료를 옆에 두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중 어려운 이야기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를 찾아 직속 부하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이야기는 그 사람을 통해 전달하고 자신은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신만이 단순한 생활수칙을 정하는 것인데요. 가령 월요일 오전 회의는 칭찬으로 시작한다. 회의 중에 내 발언은 10% 미만으로 한다 등의 수칙 말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한 노력은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그동안 습관화되어 있던 내 관점과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드물지라도 분명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대부분은 타고난 운명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사주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요. 사주 팔자를 통해 자신의 강점 영역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송부 시점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때로는 성과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운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를 낙하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성공 타이밍을 잡으려면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즉, 자기 운명을 아는 사람만이 운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운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대체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무엇, 미리 정의해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명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운명은 과거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수단이라거나 불안한 삶 속에서 뭔가 좋은 것이 나타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40대,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보니 운명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절반 넘게 산 사람들은 과거의 아쉬운 순간들이 당시에는 불가학력적이었다고 회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든 적든 다들 삶에는 불확실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걸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한들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모르는 부분을 알고자 노력하고 대처하고 싶어합니다.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명리학의 운명론은 결정론적 운명론이 아닙니다. 만일 미래가 정확히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해진 미래는 알아봤자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의 준비를 하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명리학의 주된 역할은 현재의 어떤 결정을 내리면 미래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지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그 시나리오들을 토대로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미리 결정되어 있는 운명을 노력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예상 시나리오들이 존재하고 여러 시나리오 중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미래를 위해 최선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인생의 중요한 현안들을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현명하게 선택함으로써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단한 자기 성찰과 고민으로 사주 정보에 내재된 운명적 방향의 불리한 요인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운을 트이게 했던 것입니다. 운 나쁜 사람 곁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운이 트이게 하는 방법 중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운 좋은 사람 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환경을 내가 계속 접하고 살아가는 무언가라고 정의한다면 주변 사람은 매우 중요한 환경입니다. 이를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맹모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좋은 환경을 찾아 이사를 다녔듯 운 좋은 사람이라는 좋은 환경 곁에 있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운도 좋아질까요? 한마디로 운이 상승세인 사람 그러면서도 그 주변에 나 같은 스타일이 아직 없는 사람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국간에서 인심나듯 잘나가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좋은 기운이 흘러넘쳐 옆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명 운의 낙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가까이 받으려면 그 사람 곁으로 갈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크게 성공한 사람에게는 내가 기여할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이제 막 성공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사람 곁이라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틈새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운이 평범할수록 운 나쁜 사람 곁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잘나가는 사람을 찾기 어렵거나 그런 사람을 알더라도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 곁에 가지 않는 것도 대안이 됩니다. 적어도 안 좋은 기운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생년월시를 분석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많은 시간을 들여 일하지만 성과가 늘 좋지 않은 사람, 결과가 나쁜데도 상황을 개선시킬 생각은 않고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소한 운 나쁜 사람 근처에 감으로써 나를 나쁜 환경으로 몰아넣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운의 그릇을 키워야 하는데요. 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그런 사람 곁으로 가는 행동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환경 요인이 되고자 하면 결국 내 주변에 내가 가까이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관계는 절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쌍방통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받는 만큼 주기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준다면 좋은 사람들이 내 곁으로 다가올 확률도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 주변을 운 좋은 사람들로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달라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운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명리라는 자기의 경영의 도구를 잘 활용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얻고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이 책 사주경영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운 좋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